네, 오늘 위중증 환자 6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1,145명이고요. 사망자는 73명이나 늘었습니다. 오늘로써 국내 사망자는 모두 5,45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037명입니다. 교수님, 오늘 사망자가 어제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온 지표는 앞보고요. 그 이외에는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대비해서 약 380명 정도 적습니다. 게다가 2주 전 수요일이 역대 방역의 피크인데요. 그거와 비교하면 약 3천 명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향후에 위중증 사망자 관리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위중증 사망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런 점은 당국이 줄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로 위중증 사망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 환자는 1,145분이십니다. 60대 이상이 951명, 비율로는 83.06%,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1,060명, 그래서 비율로는 92.58%입니다. 위중증과 관련해서 20대에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0대가 8명이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5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3명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분들은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사망, 오늘 73분이나 안타깝게 사망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적으로도 약간 평소와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이 66명, 비율로는 90.41%, 그다음에 50대가 5분, 40대가 2분, 이것도 평소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서 비교적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아주 중요한 게 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환자 병실과 일반 병상이 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병상은 1,502개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점유율은 67.4%, 사용 가능한 지금 비어있는 것이 490개나 됩니다. 일반 병상도 1만 4천 개를 뛰어넘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52%가 점유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6,765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진자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위중증 사망자 관리만 잘하면 나머지 여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항체 치료제나 그 이외의 수단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위중증 사망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병상 압박이 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병상 대기자가 0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그런 시차 때문에 한 몇 시간 정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인 직계로는 병상 대기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의료계와 그리고 방역당국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중환자 병상 그리고 중등도 환자를 위한 병상 또 일반 환자를 위한 병상들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를 좀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겨울에 좀 상당히 급했을 때는 병상들을 확보해 나왔다가 봄 되고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서 병상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병상을 또 줄였거든요. 그러다가 또 겨울에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줄였던 병상을 또 다시 늘리려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지금의 이 준비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백신 접종은 꾸준하게 지금 늘고 있는데 어제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3차 접종에 50만 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74.7%가 3차 접종을 마무리했거든요. 바라건대 입이율이 한 90%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월 정도까지만 90%를 달성해주면 우리가 좀 힘든 국면을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약간 비교적 좋은 신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역패스의 만료 시점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초까지 2차를 접종하셨던 60대 분들의 방역패스의 만료 시점이 1월 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3차가 선뜻 내키지 않더라도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들을 출입하는 데에 방역패스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맞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차 접종의 비율은 1월 초에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거리 두기 연장 여부가 내일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연장의 무게가 쏠리는 것 같고 일부 완화되는 업종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화의 방향의 문제가 될 텐데요. 완화의 방향의 문제가 될 텐데 일단 큰 기조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취재차 확인을 했고요. 사적 모임 인원의 제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은 3명 플러스 1명이나 혹은 혼반만 가능한 식으로 가능해질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안은 무엇이냐면 9시라는 영업시간입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9시가 아니라 10시 혹은 12시 정도까지 늘리는지의 여부를 놓고서 지금 막판까지 방역 전문가들과 방역 동국의 관료들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조는 바뀌는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기본 기조, 지금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다소 늘릴 건가 말 건가 이것만 미세 조정하는 상황에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사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재택치료 3만 명 달하는데 관리 구멍이라는 제목이고요. 방역당국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현재 재택치료 현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일단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어려운 상황이냐면 일단 우리나라가 재택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확진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여러 가지 기존에 준비했던 의료체계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검토 중이고 시범사업 중이던 재택치료를 급격하게 확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행착오가 마침 또 재택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겹쳐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가장 큰 혼선은 이것입니다. 어떤 혼선이냐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을 예를 들어서 한 의료진이 100명, 200명 정도 되는 재택치료자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재택치료자들 한 명, 한 명은 그냥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혈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일상적인 문의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재택치료를 하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열이 나는데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답변을 듣지 못한다거나 혹은 해열제라든가 혹은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처방을 제때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재택치료에 들어간 분들의 지적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불만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물자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 두 차례 의료진과의 미팅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교수님, 이 두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물론 의료진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재택치료자가 약 20명이라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약 한 3천 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단 불만이 있으니까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국이 여러 가지 고충도 있겠죠, 당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전혀 돌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 감염자고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의료진은 다른 인력과 달리 급속히 늘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선 그것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최지은 아나운서가 의료진 한 명이 20명 정도의 재택치료 환자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의료진은 간호사입니다. 실제로 그 간호사를 지시하는 의사는 의사 한 명의 재택치료자들이 한 100명, 200명 정도로 할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재택치료 환자들을 모니터링하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긴급한 처치나 혹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보고를 해서 상의를 해서 처방이라든가 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택치료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의료진이라고 하는 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분이라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력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경험해본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확진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고 위중증률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병원에서조차도 지금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재조정을 통해서 병원에 있는 인력이나 딴 데 있는 인력을 어떻게든지 지금 재택치료 관리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첫째 당국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국민 일반도 이런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증폭되기보다는 서로 간에 양해와 이해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다.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사실은 동네 의원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한 병원 그리고 한 의료진, 한 의료팀에 많은 재택치료 환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재택치료 환자들 중에서도 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의 고령자와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코로나19 환자를 다뤄본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케어를 하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하의 경우이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을 해서 돌파감염 사례라든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경증이었던 분들은 그냥 경증 상태에서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간에 열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통상적인 호흡기 질환을 내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 대응을 해도 사실은 그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은 동네 의원들이 좀 투입을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금으로서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는 한은 재택치료라는 개념으로 묶이게 되잖아요. 그 인원이 한 3만 명이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이원화를 하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기저질환자가 있고 고령자분들은 재택치료의 개념으로 동네 병원이라든지 의료진을 좀 더 투입해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머지 젊은 층 그리고 증상이 없는 층에는 그냥 재택격리의 개념으로 굳이 치료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그냥 며칠 정도 집에서 머물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이 이원화를 좀 시켜서 하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면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재택의 소위 격리 내지 치료된 분들이 너무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도 경험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당장으로 오왕좌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앤크나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확진자의 분류가 잘 되어서 젊고 건강하신 분은 소위 말해서 재택격리를 해도 되는 분이고 다른 외국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감염관리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택격리만 돼도 되는 분인데도 이분들이 왜 나 연락이 안 되냐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환자가 너무 불어났고 현장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은 모든 견해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이 개선해야 될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또 의료진을 늘린다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당국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분리를 하고 또 동네 병의원이 개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국이 그런 고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